안녕하세요. 오늘은 14주차 아카데믹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ppt 옮기느라 빼먹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Kids also get better at lying. 거짓말하는 것들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답니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답니다. 언제요? 그들이 점점 나이 먹을 감에 따라서요. 이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내주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3 and 4 year olds라는 즉 3살, 4살짜리 아이들은 typically give the right answer straight away. 즉 그냥 바로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 사실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 3살에서 4살은 그냥 바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수건이나 그 밑에 있는 거 살짝 이렇게 훔쳐보고는 그게 무슨 동물이랑 얘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누가 잠깐 실험하는 분이 나가셨는 그 사이에. 그런데 또 마찬가지 7살에서 8살은 좀 약간 시간을 드리고 뭐라 그러나 처음에는 give a long answer를 주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유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대답을 하는 그런 트릭을 썼었죠.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빼서 제가 이 사이에 있는 나이를. 사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5, 6살인가요? 여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나왔죠? 5 and 6 year old keys입니다.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5 and 6 year old keys. 형용세로 꾸며주는 방법이 패턴이 있는데 이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요거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살짜리 아이들 할 때 6 year old keys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앞에서 꾸며줄 때 그냥 6 year old 하고 S 안 붙입니다. 자 요 keys 대신에 old 하고 S 붙이는 순간에 같은 얘기에요. 6살짜리 아이들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 예를 들어 나는 6살입니다. I am 6 years 함죠. years 여기 R이 빠졌네요. old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S가 꼭 붙습니다. 마찬가지. A keys 한 아이가 6 years old 라고 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문법으로 표현한다면은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가 아니라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cm짜리 3cm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옆으로는 wide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요 패턴을 좀 기억하세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패턴인데 이 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숫자 그 단위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아주 독특한 문법 구조에요. 하지만 우리는 쉬워요. 왜? 여러분 스무살이잖아요. I am 20 years old. 20 그 다음 단위. 연이잖아요. 여러분 20년을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오는다라는 거. 형용사가 뒤에 붙는다라는 거. 요 문법을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게 아니라 six year old라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s가 안 붙고요. 그 다음에 keys. 또는 이게 더 생략해서 keys 생략해버리고 s 붙이면서 6살짜리 아이들.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이 워낙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five and six year old kids fall in between. 중간에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낍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 살에서 네 살. 그 다음에 일곱 살에서 여덟 살. 그 다음 다섯 살에서 여섯 살에 예각 좀 빠졌어요. 저번 시간에. 자 인원스터리 한 연구에서 리유서 바니 더 다이노솔. 우리는 이제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프로그램에 그 무슨 색깔이나요. 약간 보라색을 띠는 다이노솔. 즉 뭡니까 공룡 인형같이 생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이름이 바니입니다. 그래서 바니 더 다이노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 특별한 이름 쓰고 이렇게 뭐 더 라이언 사자. 그리고 뭐 짐 더 라이언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토이를 리가 사용했습니다. 리라는 사람은 리서처면서 프로페서였죠. 대학에 one five year old girl. 한 명의 다섯 살짜리 소년이 denied that 데디아를 뭐예요. 부인했답니다. she had look at the toy. 이거 조금 재밌어요. denied 하면서 denied 과거죠. 근데 부정한 사실은 바로 직전에 과거에 요거보다 이전 과거에 그 살짝 나간 사이에 실험자가 나간 사이에 살짝 본 얘기예요. 그래서 대가겁니다. 내가 부인하기 이전에 이전에 그 부인했던 그 과거보다 더 과거에 그 장난감을 살짝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ad root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갑자기 이렇게 과거를 썼는데 데디아가 과거 대명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완료형이라기보다도 대가거 즉 denied 한 시점보다 더 과거이라는 뜻이 대가거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였습니까? 이 토이는 which was hidden under the clothes. 그렇죠. 어떤 천 아래에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when he told Lee 리한테 얘기했답니다. 대시 생략됐고요. she wanted to feel it. 자 뭐하기 원한다고요? 이것을 즉 그 장난감 토이를 느끼기를 원한다고. 뭐하기 전에 before guessing 이미 다 봤어요. 틀을 쓰는 거죠. 거짓말이 아닌 척. so she put her hand underneath the clothes.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손을 그 천 아래에 얹는답니다. close close is her eyes. 그의 눈을 감으면서 and says 뭐라 얘기합니까? oh I know it's Bonnie. 아 Bonnie에요. 이 really cold 우리가 그 과거에 실험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I ask why 왜 하면서 물었답니다. she says because it feels purple 보라색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까 여기서 앞에서 잠깐 배웠던 reasoned guess 라기에는 조금 물론 약간 reasoned guess 가 되겠지만 이렇게 이런 트릭을 쓰는 아주 귀여운 아이의 거짓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feel 다음에 형용사 들어오고요. 이 퍼플이란 단어 즉 색깔 단어들은 보라색 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보라색 이라는 형용사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로서 보라색 의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저번에 빠진 게 있어서 저랑 같이 했었고요. 이어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어진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제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거짓말하는 거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특징이라고 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Being programmed to trust 믿도록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인간 자체는 어때요? 믿는 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makes us naturally gullible 즉 속기 심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내제적으로 프로그램 DNA 속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답니다. 믿는 거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잘 속게 만들어낸 된다는 겁니다. 자 오형식 입니다. 즉 being programed trust 라는 단어 믿는 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 자 이게 be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해서 S 붙입니다. make us 그 다음에 girl love 라는 단어 형용사가 즉 make me happy 라는 단어 저랑 무조건 오형식에서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었죠. you make me happy I love you 대신에 you make me happy 첫날 엄청 초창에 얘기했어요. 너가 날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어 나오고 make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옵니다.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naturally girl lov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if you say to someone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말을 한답니다. I'm a pilot they are not sitting there thinking 끊을 씁니다. 내가 저기 pilot이라고 한답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얘기한다면요. 그 사람들 summon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maybe he's not a pilot 아 그는 의심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 아닐 거야. 그리고 why would he say he's a pilot 왜 그가 굳이 나한테 파일럿이서 말하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they don't think they don't think that way 났죠. says 프랭크 에베그네일 에베그네일 기억나시죠? 에베그네일 이분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약간 사기꾼 거짓말장 이었는데 주니어라는 사람인데요. now 그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잡혀서 영화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2 movie 어떤 영화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던 그런 작품 이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잡혀서 감옥에서 그 형량을 다 맞추고 와서는 나라를 위해서 위조집회 왜냐면 본인이 다 해봤기 때문에 만드는 위조집회범 찾아내는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컨설턴트 즉 세큐리티 컨설턴트로서 즉 그저는 약간 악한 그 사회의 악한 이로 존재했다 위조는 그 자신의 어떤 재능을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evergnails cons cons 가 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사기 거짓말 scam cons 소인들 scheme dishonest untruth deceit deceitful full 끝나니까 nes 붙이고요 deception 까지 다 거짓말 사기 이런 뜻이 다 되는 겁니다. 이참에 다 외워주세요. 왜냐 제가 지금 이 나온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이 3번에 나와있는 단어들이 제가 막 골라낸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 교재 안에 다 있었던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단어 같은 거 동의어 찾고 반의어 찾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교재 안에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시면 이때 외워주면 여러분 다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scam con swind scheme 이런 거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cons라는 게 바로 사기라는 것이 언제 때요 as a young man 어린 시절에 as a young man 이에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굉장히 건실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삶을 살고 있고 사실은 지금도 생존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including forcing checks 위조하죠. 수표 위조하거나 pretending to be an airline pilot 즉 뭐로 뭐뭐 인치하고 살았습니까 airline pilot 이런 거 짝대기 짝대기 기억하셔야 되죠. 가로 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에 에베그네일즈 컨즈가 inspired the 2002 movie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에 영감을 줬답니다. This is why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This is why 랑 This is because 랑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Why 다음에는 결과해야 됩니다. Why This is why 정리해 볼게요.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이유 원인은 This is because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거 줄고 오면 학생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because 넣어야 되는 게 This is why That's why 하는 게 EBS 많이 보기 때문에 why를 많이 생각하는데 because가 나온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Scam to work 즉 사기가 거짓말이 작동하는 이유겠죠. Why This is why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He says when the phone rings the caller ID says caller는 전화 거는 사람의 아이디가 말하는 거죠. 딱 뜨잖아 우리가 요즘 자 It is internal revenue service 자 이거는 뭐예요. 재무 나라 안에 그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택스 같은 거 세금 우리로 따지면 세무서 세무서 번호가 뜨는 겁니다. 자 서비스 즉 만약에 전화가 울리면서 그 보낸 사람의 아이디가 세무서라고 찍혀 있다면 여러분 People automatically believe 다시 생각되어 있겠죠. 자동적으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It is the IRS IRS가 뭡니까. 이거 약자죠. IRS 자 They don't realize that 그리고 그들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Someone could manipulate the caller 아이디 Manicure 조작하다 뜻이 있잖아요. 조작하다 조정하다 Man이라는 단어 Manipulate 단어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Manicure Man이 할 때 그 Man이가 손이라는 뜻이 손가락 손 Manicure Pedicure 할 때 그 Man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조작하다 조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 누군가가 조작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냥 믿는 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는 게 정말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아까 무슨 리라는 과학자 그 다음 교수 이런 분들이 대학에서 수년간 조사한 내용이라는 거죠. 저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유명한 피싱이라고 그러나요? 전화에서도 그렇게 많이 걸리고 이런 이유가 바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 거 의심하는 것보다도 믿는 거가 오히려 우리 DNA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치약점이네요. 결국은 그 치약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거고요. 맞죠? 로버트 펠드만 누굽니까? 사이클로지스트 at the universe of 메사추세추 자 콜덱 더 라이어 어드벤티 결국 로버트 펠드만이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인데 메사추세추 그 대학의 심리학자입니다. 콜덱 뭐라 불렀습니까? 더 라이어 어드벤티 결국 뭐예요? 거짓말장애들의 어떤 혜택인 거예요. 이점인 거예요. 왜? 인간이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프로그라마 되어 있다는 거죠. 잘 믿는 거 그래서 잘 속기 쉽는 존자라는 걸요. people are not expecting lies 사람들은 거짓말 예상치도 않는답니다. people are not searching for lies 그리고 조사도 하지 않는답니다. he says and a lot of the time a lot of the time a lot of the time 자주 뜻이 있고요. a lot of the time은 많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the time은 자주 people want to hear 사람들은 듣기를 원한답니다. what they are hearing 들은 것들을 hearing 들은 것들을 듣기를 원한답니다. 들었던 걸 계속 듣기로 원한답니다. 그리고 풀업 리지스턴스 인데 여기는 리틀이라는 다르겠습니다. 리틀은 거의 없던 뜻이 있거든요. 풀업 리지스턴스 투는 버티다 저항하다 근데 리를 리지스턴스 투 하면 뭐가 됩니까? 저항하지 않다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항하지 않고 버티지도 않고 그냥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뭘요? 더 디셉션즈 넣었습니다. 디셉션즈 여기 조금 글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교재를 조금 제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하고 더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뭔가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어 뭐가 잘못 나와 있어요. 자 어가 빠져야 됩니다. 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리지스턴스 투 더 디셉션 교재를 보니 그렇게 나와있네요. 가끔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that please or comfort 소리를 기쁘게 기분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짓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자체 얘를 구체적으로 자체 얘를 들어주는 겁니다. fourth phrase 입니다. 거짓 찬양 거짓 칭찬 어 멋져요 아 교수님 너무 멋져요 이뻐 이러면 막 저 이쁜 거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 어 학생들 다 되게 이뻐하는 거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자 or the promise of impossibly high investment returns 입니다. 자 impossibly high investment return 이건 한 덩어리 투자 해수 그리고 제가 많이 이제 요거 문법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 임파스블이 아니라 임파스블이는 즉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명사로 들어가죠. investment returns 한 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약 수익률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투자해서 다 망하게 버리는 겁니다. 자 and when we deal with people 우리가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떤 사람입니까 후가 맞습니다. who have wealth power and status 즉 부를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런 사람을 다룰 때 특히 이런 사람을 다룰 때 어떤 사람 돈 있고 좀 권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다룰 때 the lies appear to be even easier 훨씬 쉬운 제가 비교급 앞에 even much 이런 거 들어간 데 했었죠. 그때 해석을 훨씬으로 하라 했었죠. 스왈로는 삼키다 거짓말이 먹히는 훨씬 먹히기 쉽게 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7번은 왓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것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라는 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셉션 디씨트 하고 디씨트 풀 했으면 그 다음에 애니에서 붙어주는 거 그 다음에 트릭 헉스라는 단어 우리 책에 있었습니다. 이거 다 똑같이 앞에서 배운 거짓 사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해주세요. 앞부분에선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빼놓고 있는지 자 4분 5분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 다시 또 돌아가주세요. 여기서 people automatically believe that 하고 that이 생략되어 있고요. they don't realize that that은 살려 있고요. that은 생략할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꼭 보세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earchers are now learning that 연구원들은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답니다. 뭘요? we are prone to believe some lies even when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be prone to 입니다. prone to 즉 원형도 괜찮고요 ing형도 괜찮습니다. 두 개 다 쓰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법이에요. 모모하기 쉽다.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증거가 우리 교재 두 개 다 나옵니다. we are prone to believe 좀 이렇게 믿는 some lies 어떤 거짓을 믿는 어떤 믿기 쉽다. 우리는 믿는 경향성이 있더라. 언제 even 심지어 when we are clearly contradicted by evidence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데도요. 뭔가 모순을 찾았는데도요. 뭐로 증거를 갖고 뭔가 모순이 되는 것들이 분명한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는 경향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this insight 란 것을 위에 있는 이런 식견 연구했던 리서처들이 지금 이러한 경향을 배웠던 이런 식견들이 suggest that 뭘 제안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our skill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있었어요. 우리의 기술 skill 나오면 at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능숙하다 be skilled at 하고 배운 적이 있죠. 여러분 수거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동사하고 이 전치사가 붙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skill 나오면 어디에 skill at 씁니다. about 쓰는 게 아니고요. 가끔받 학생들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about 써도 되나요? 네. 되긴 돼요. 하지만 더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수거 외우는 이유는 즉 전치사와 이런 단어들이 있는 수거를 외우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전치사가 반드시 이거랑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skill 다음 at 들어갑니다. 뭐에 대한 스킬입니까? 속이는 타인을 속이는 그런 기술 이라는 겁니다. Combined with our vulnerability to being 자 vulnerable to be vulnerable to 는 몸하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뜻이 돼요. 여기서는 이때의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반드시 ing입니다. flown to는 아니에요. 전치사 to라기 하기에도 애매하고 to 부정사도 하기도 애매하고 두 개 다 쓸 수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식견들을 뭘 제안해 주냐면 우리의 뭐라 그러죠? 다른 일을 속이는 기술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또 가로를 생각해야 되겠죠. 뭡니까? 뭐랑 섞여요? 우리가 다른 일을 잘 속이는 거는 being deceived 우리가 너무 잘 속임을 당하는 데 있어서의 치약성이예요. 치약함 연결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is especially consequential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화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자 인 인 인 에이저 오브 소셜 미디어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research has shown 연구는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뭘 보여줍니까? that shown that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belong to believe 라는 단어 그냥 do 라는 동사 나오는 것 그 다음에 accepting 라는 것은 ing 들어오는 것 다 가능합니다. 무마하기 쉽고 무마하는 경향이 있다. 좀 어렵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거짓말을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요. 이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전 이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제가 느껴져서 from our world view 우리의 세계관을 지지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관 내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지지하는 어떤 거짓말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속아 넘어가는 거죠. 가짜 뉴스가 우리가 보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정치 관련된 거에서 특히 가짜 뉴스가 많이 있는 이유는 내가 믿는 당 내가 싫어한 당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월드뷰가 있습니다. 그 월드뷰를 지지한다? 내가 어떤 특정 A당을 싫어하는데 그 A당이 뭐 이랬다 하더라 하면서 나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내 세계관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잖아요. false news stories drive on the internet 그러다 보니까 거짓 뉴스 이야기들이 아주 판을 치는 거죠.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요. 어디에서 또 소셜미디어에서요. because of his vulnerability 입니다. this vulnerability 치약성 때문인 거죠. 어떤 치약성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지지해 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는 받아들이는 이게 강한 거라는 거죠. and this approving them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뭐예요? 아까 지지한다는 affirm이 아니라 this approving 이라는 게 뭡니까?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affirm하고 this approve 는 반대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셜 그러니까 거짓 뉴스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does not time to last in their part 이것의 파워를 낮추는데 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짓 뉴스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거 즉 그거의 파워 반박하는 거 자체가 이 거짓 뉴스를 줄이는 경향성을 크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뉴스는 판질 수밖에 없다. 즉 내가 이걸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그런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s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문법 중에 less는 일종의 적은 뜻이 있잖아요. much 반대말 더 적은 less잖아요. 우리가 항상 EN이 붙으면 혁명사에 EN이 붙으면 더 적게 하다 줄이다 뜻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vulnerability to가 나온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be vulnerable to 라는 어디어디 치약하다 라는 수거에서 투가 나오기 때문에 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스킬 다음에 엣이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쉽게 배웠던 저 제일 기억나는 게 제가 제일 기억하는 첫 번째 제 인생의 첫 번째 그 수거가 be interested 어디어디의 흥미를 갖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흥미는 어 인터레스트 입니다. 그냥 어 인티아리 인터 아리 에스티 이상하네요. 아리엔트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요. 이게 관심 흥미거든요. 어디에 관한 관심 about 쓰는 게 아니고요. be interested in 썼기 때문에 항상 인을 씁니다. 굉장히 라이팅 할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이 아니라 제가 학생들 라이팅 수업을 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우리가 수거를 열심히 외우는 이유는 그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뭐라 그러죠 전치사를 꼭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많이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 동사가 뭐가 됩니까 명사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같이 갑니다. 이렇게 지금 interested라 해가지고 약간 수동형이든 분사형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이게 interest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인이 붙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마찬가지 be valuable to 어디에 약하다 어디에 치약하다 이거는 really to 하고 연결이 꼭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굉장히 이제 이 공식 이것도 문법이거든 이 공식을 이해하면요 또 여러분의 많은 실력이 향상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this is because 나왔잖아요 드디어 이유입니다. 아까 this is why 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시험을 참 잘 내요. why인지 because 를 넣어야 되는 거 그럼 뒤에 보셔야 됩니다. people assess the evidence 어떤 증거를 평가하는데 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평가하는 어떻습니까? presented to them 나타나는 거랍니다. 뭘 통해서 through a framework of free existing beliefs and prejudice 이미 기존의 믿음이라든가 선입관의 프레임을 통해서 그들한테 제시되는 증거를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이게 거짓이다 진짜다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잘한다는 가짜 뉴스도 진짜라고 믿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free existing belief 즉 기존의 믿음 프레저디스 지금까지 갖고 있던 뭐 기존의 가치관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이죠. 샤즈 조즈 락커프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 항상 컷맞 찍고 그 사람의 역할 사회적인 지위 왜냐하면 이 글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우리 인류가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 장인이들 즉 사기꾼들이 할부를 치는가 그리고 마지막 와서는 왜 거짓 뉴스들이 이렇게 세상에 할부를 하고 있는가 판치고 있는가 를 지금 설명하는 얘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를 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cognitive linguistics 있습니다. linguistics 즉 cognitive라는 것은 인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지 내화과 내다 관련된 단어죠. 조금 단어가 어려워요. cognitive linguistics 즉 언어학자라는 뜻이 있죠. 인지 언어학자 우리가 모든 인지가 언어를 통해서 나오니까요. 저번 시간에는 유니버스트 오브 캘리포니아 해서 산타바바라 해서 다른 도시명 이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대 하면 어디 있잖아요. 원주 이렇게 이렇게 분교라기 보다는 이렇게 다른 지명을 얘기하면서 쓰는 겁니다. if a fact comes in 어떤 사실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실입니까? 대시 봤습니다. the fact 하고 대시 나오고요. 이거는 관계되면서 대시입니다. doesn't fit into your frame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 게 들어온다면요. you will either not notice it. eith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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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죠. either a or b or c or d or 이렇게 합니다. 자 관심도 같지요. notice it. 내 프레임에 맞지 않아. 그러면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요. 이게 진짜 뉴스여도 신경 안 씁니다. notice it. not notice it. 그 다음 심지어 ignore it. 무시해버리고요. ridicule it. ridicule은 우습게 여기고요. be puzzled or by it. 이거에 의해서 뭐 어리둥절한 거죠. 그런가? 뭐 이런 거 많은 거죠. 아니면 심지어 attack 이릅니다. 공격한답니다. 근데 왜 if it's it is it's threatening 왜 위협적이라면 뭐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실이 굉장히 내가 믿던 프레임에 위협적인 거라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약간 그냥 어? 비 puzzled 어?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어? 그런가? 이러면서 비 puzzled 이렇게 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then 그러면 what might be the best way 뭐가 이제 마지막에 잘 보세요. 자 그렇다면 what might be the best way best way wait to 는 형용사제 영법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impede impede the rapid advance of untruths into our collective lives 즉 그렇다면 최고의 방식이 뭐가 될 수 있나요? 뭐 하는데 못 오게끔 방해하는 거죠. 막는 거 아주 빠른 전파 거짓말이 빨리 진전되는 거 어디로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impede 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the answer isn't clear. 답이 확실히 명확하진 않죠. technology has opened up a new frontier for this seed. 자 이 기술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fishing이라는 게 가능했냐고요. 지금 뭐 뭐라 그러죠? 지금 핸드폰으로 와가지고 뭐 누르기만 해도 벌써 돈 빠져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즉 기술이 결국 펼쳐져 있답니다. 새로운 frontiers 새 그 frontiers 프론티어의 특징이 좀 특이합니다. 개척지를 하는데요. 프론티어는요. 내가 가서 여기가 딱 가서 내가 옛날 서불어 서불해가지고 가서 깃발 꽂으면 뭐예요? 이게 이제 내 그 마지막 그 개척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오는 사람 그 다음에 가서 또 깃발을 꽂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티어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 프론티어의 핵심은 뭐냐면 뜻이 뭐냐면 계속 확장성 있는 단어라가 뜻이에요. 프론티어라는 단어가 딱 프론티어는 단어 개척지 이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개척지를 해놨으면 그 다음 단계의 개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for this it 거짓 사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그 프론티어는 계속해서 펼쳐질 거랍니다. 자 목까지 또 보태면서요. adding a 21st century twist twist라는 단어 뒤에 가면 또 알겠지만 새로운 방식 21세기의 새 방식을 또 집어넣는다는 거죠. 어떤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to the age old conflict 입니다. 시대에 오랜 시대에 어떤 갈등으로 새로운 21세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어떤 겁니까? 그것도 참 재밌죠. 우리 옛 그 age old conflict 가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와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와 우리가 너무 믿어버리는 그 사이에서 adapted from 어디서 글자 작품이 있는데 이 why will I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가 우리가 하더라는 거죠. 이게 아까 마일스톤이라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는 게 살짝 거짓말하는 게 내재되어 있고 심지어 더 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믿는 게 그냥 프로그램에 되어 있다는 게 아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 사기꾼들의 판치는 이유라고 하네요. 누구의 글인가요? You'd beat it 어렵네요. You'd beat it 바 타 차 제 이런 분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An award winning writer입니다. 수상 작가랍니다. 자 whose feature whose 이 이 사람의 features and essay 그 약간 features 사실 특집 기사 같은 겁니다. 기사 요즘은 워낙 매체가 발달되어서 에세이 수준이 아니죠. 이 에세이가 있다면 어딘가 나오죠. 기사로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있나요.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온사이언스 에피그나지 재밌는 거죠. 에스피오나지죠. 에스피오나지 사이버 크라인 사이버 범죄 메디슨 과학 관련된 이런 에세이라든가 features가 있답니다. Have appeared in the New Yorker 또는 the New York Times 매거진 그러네요. National Geographic 그 다음 Weird and Other 매거진 다양한 곳에서 작품을 글을 기구하는 수상 글에 대해서 수상을 한 그런 작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The Best Way 이 다음에 To는 형용사적 용법 이 단어 Collective Lives 는 공동체의 삶 그 다음에 여기에 Twist라는 단어 어디에 대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전개 그 다음에 Writer 다음에 Who's 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작가라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챕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봅니다. 보험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until then 올라오세요. And then